5월 8일 무학살록의 진천골에서는 연세대학교 8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자리를 같이한 동문들은 그 옛날 학창시절을 선기하면서 화창한 5월의 하루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특히 메이큜 대관식은 예체를 띄웠으며 유소 깊은 신천골은 온통 축제로 넘쳐 있었습니다 한편 5월 5일 안암골에서는 60년 장성의 발자취를 회상해보는 고래대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여학생들의 마스크 입은 이날의 축제를 화려하게 장식했으며 이곳 안암의 언덕은 회갑을 자축하는 젊은들의 회고와 낭만에 묻혀 있었습니다 20분 후에